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안일도 잘 안하면서 아이 셋을 낳겠다는 남편과 만나기만 하면 둘째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를 완전히 입 다물게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방휴가에 시집살이까지 있어 힘들다는 분의 사연을 읽고 제 얘기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아이 임신해서 낳고 키우는 과정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살면서 아이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만 낳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달라지더니 마흔 다 된 나이에 아이가 셋은 있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견디지 못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 더 나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시집살이도 싹 없어져버렸네요. 나도 돌면 이혼을 불사하고 성질 부린다는 것을 시어머니께 보여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귀엽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를 보며 귀엽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예쁘게 생긴 아이를 보면 예쁘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더 안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만 다르고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애기간이 짧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고 바로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10년 넘도록 자취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가사분담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커플도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사일을 하는 사람만 계속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성격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빨래가 쌓이는 것이나 집이 지저분한 것을 못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었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는 일을 언젠가부터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같이 했지만 항상 제가 먼저 하니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빨래를 개는 것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을 남편에게 부탁하면 그때서야 남편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떨 때는 툴툴거리며 제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데 자기는 시킨 일만 하면서 그것도 귀찮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귀찮아도 저한테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반반 결혼했고 양가에서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도 제가 더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경제력이 나쁘지 않으세요.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는 공평하게 반반 결혼하기로 했고 시댁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으니 친정에서도 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제 뜻을 따라주셨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가사일도 제가 거의 다 하니 저도 몸이 힘들 때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나 혼자만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 남편은 그런 얘기를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저에게 살림에 대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냉동실에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낭비하는 거다. 냉장고에 왜 이리 음식이 많냐. 너희 반찬 비싼 돈 주고 사 먹니. 등의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하는 대신에 양가에 공평하게 할 것이고 집안일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즘 애들은 그런다더라.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 옛날 시어머니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젊은 시절의 며느리 모습으로 살길 바라셨나 봐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는 개념이 시어머니와 남편 머릿속에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저희 똑같이 일하는데 살림은 저한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살림은 여자가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말하면 큰소리가 오갈 것 같아서 입 다물고 말았네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아기 낳기가 더 꺼려졌습니다. 근데 남편은 간절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 둘이서만 평생 사는 것보다는 자식이 하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도 남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도 저희는 아이를 안 낳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었고요. 아이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임신 막달에는 몸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힘들더라고요. 막달에는 배가 뭉치고 땡기는 것이 빈번해지고 심하면 밑이 저릿하다가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었는데 집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드니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에 빠져들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PC로 게임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잦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온 사람이 쉬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제 기분이 아이한테 전달될 텐데 하는 마음에 아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출산이 다가올 때 두려운 마음 아시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남편에게 좀 일찍 퇴근해서 올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개념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일하다가 그럼 중간에 오라는 거냐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용품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도 아들이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하자 이런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아기 용품 알아보았고 친정부모님과 새언니가 도움을 많이 주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해준 것이 없어요. 시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먼저 낳았는데 동서나 시동생은 아기 용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시부모님과 통화를 자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자주 찾아뵙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모님 댁에 1년에 대여섯 번이나 찾아뵙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왜 그렇게 자주 가려는 건지 게다가 거의 가지 않던 자기 외관은 또 왜 자주 가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하고 몸이 무거운 저를 기어이 끌고 가려는 이유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친정에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뵙자고 먼저 말을 해주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친정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친정 식구들 외식할 때 식당에서 만나는 것이 다인데 식대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가 거의 다 계산했습니다.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던 저는 결혼한 후로 자주 나가지를 못했는데 임신 후에는 더더욱 못 나갔죠. 근데 남편은 술자리에 한 번 가면 새벽 서너시가 돼야 들어왔습니다. 나는 집에 묶여만 있는데 남편이 이러니 속이 터질 것 같았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여자만 임신을 하는 것까지도 원망스럽더라고요. 힘든 임신 기간을 거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순한 편인데도 육아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조리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동안 저희 엄마가 아침에 와서 저녁때 가셨는데 엄마가 갈 시간이 되면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이를 예뻐하다가 게임하고 잤어요. 주말에는 남편이 집안일은 좀 했지만 성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6개월 정도 되니 남편은 둘째 얘기를 더 많이 하더군요. 그 전에도 셋을 낳고 싶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본인은 일을 하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라 집에 있다는 이유로 카사와 육아를 별로 하지 않는 남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니 짜증만 났습니다. 자기는 동생과 둘이서만 자라서 외로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을 만나면 더 신이 나서 아이 셋 낳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복직을 할 수 있었고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같은 일의 반복으로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를 받던 회사가 이렇게 저를 숨통이 트이게 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아이돌이 지나고 남편은 둘째 낳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 안 낳고 살기로 했고 하나만 낳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또 아이를 낳자고 그것도 둘을 더 낳자고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둘째를 낳으면 첫째보다는 덜 힘들겠죠. 경험이 있으니. 근데 맞벌이라고 해도 아이 셋이 누릴 것들 다 누리게 해줄 정도는 아닌데 무슨 자신감으로 아이 셋 노래를 부르는지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출산은 없다 결심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아이 더 낳으라고 압박을 시작하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아이는 터울 많이 안 지게 낳아서 얼른 키우는 것이 낫다고 하시며 얼른 둘째를 가지라고 하셨죠. 듣다 못해 제가 저희 하나만 낳기로 한 것을 어머님도 아시지 않냐고 말해봤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본인들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었죠. 둘째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둘째 타령을 계속 듣자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얘기를 또 꺼내는 남편 시어머니가 계시니 더 신이 나서 둘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형편상 둘째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옛날에 누가 형편 생각하면서 낳았냐고 낳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서 들려드렸어요. 옛날 공익광고에 나오던 거 있잖아요. 덮어놓고 닫아보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이거 들려드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광고가 TV에서 나왔겠냐고요. 지금 둘이 벌어서 아이 하나 키우며 집 대출금 갚아나가는 것도 빠듯한데 둘째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둘째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머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면 강요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 키우는 것도 남편은 별로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는 아이 예뻐만 하고 제가 다 키우는데 남편은 너무 양심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본인 주장을 하시는데 말 끊어먹고 저 일 그만두고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만 하게 어머님이 지원해 주실 거 아니면 둘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 친정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냐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둘째 얘기 안 하신다고 저희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신다고 했죠. 앞으로는 남편이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이혼했지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말했더니 이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둘째 타령은 아주 가끔만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안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물론이고 퇴근 후에 저에게 뭐 하면 되냐고 물어가면서 청소랑 빨래도 했어요. 집 정리도 잘 해놓더라고요. 저는 아이 씻기는 일만 했어요. 집안일 다 하고 나면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고 재웠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봐줄 때 저는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은 둘째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힘들어서 둘째 얘기를 안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편이 변하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눈치 없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암튼 가사와 육아는 남편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커서 손은 덜 가고 예쁜 짓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이가 하는 예쁜 짓도 지금처럼 예뻐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사 육아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둘째 타령까지 들으며 쓰니님 고생 많으셨네요. 이젠 남편이 철이 드나 봅니다.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난 남편, 사랑스런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네요. 가사 육아에 남편을 programme